네, 너무 거들먹거려요, 우리. 제가 또 상위권들이에요. 네, 상위권들. 지금부터 갈 때까지 대화를 그냥 영어로 한번 해 보자. 아, 영어로요? 기본적인 대화는 되잖아.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대화가 좀 있네. 프리즈 테이크 오프 히터. 오케이, 프리즈 테이크 오프. 테이크 오프. 프리즈? 유 언더스테디? 테이크 오프. 이륙하다, 이륙하다. 근데 우리끼리 다 통하는데. 턴 업, 턴 업. 턴 업. 테이크 오프 하니까. 잘했어, 잘했어. 한국마로도 힘든 걸. 이륙은, 이 시즌이. 디크리스. 디크리스 시즌. 디크리스? 예. 오케이, I asked something. 오케이, 오케이. 플리즈, tell me. 이상형 물어보는 건데. 나도 몰랐네. 이 시스 롱타임 어거 스토리. 오케이? 나나 이즈 굿. 나나는 좋아 그러나. 나나 얘기만 나눠서 당황해. 롱타임. 오 원지. 막 얘기하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나 그냥 말해도 돼. 이즈 오케이. 이즈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인 것 같은데. 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병원에 왜 왔지? 아니 저희 집중력 테스트. 네 맞습니다. 네 받으실 거고요. 잠시만 좀 앉아서 대기해 주시겠어요? 준비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아니 집중력 테스트를 왜 병원에 와서 받아요? 저희가 컨셉이 벼락치기 팀이잖아요. 벼락치기인데 계속 뒤에서 몰래몰래 공부하는 거는 진짜 반칙인 거고 컨셉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지금 뇌 상태도 좀 궁금하고. 집중력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갔죠. 어린 적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산만해요. 집중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모여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실 거예요? 기분요? 네 괜찮아요. 오늘 저희 같이 주의력 검사를 조금 진행할 건데 이게 얼음질이 아닌데 조금 지루하고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형도 나오고 소리도 이제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도형이 반복되거나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이걸 누르셔야 돼요. 아우 지겨워. 아우 벌써 진짜. 계속. 스페이스바를 힘드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눌러야 되는 거니까. 집중하고 있다가 빅! 눌러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은 또 어떤지 좀 그런 테스트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뇌 상태.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집중력은 또 어떤지 좀 그런 테스트를 좀 보고 싶었어요. 어느 분 먼저 들을 수 있는 게 낫겠어요? 세우부터. 사실은 조세우 씨는 이게 지금. 보시면 꾸준히 좀 눈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좀 잘 듣는 거. 듣기 평가 같은 부분. 그리고 두 가지 동시에 집중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크게 집중에는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다 좋다. 그런데 사실 뭐. 뛰어난 건 아닙니까? 뛰어나지는 않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 하셨겠어요. 저요? 네. 조금 뭐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했습니다. 어떤 데는 잘하고, 어떤 데는 못하고. 이 정도 주의력이면 공부를 만약에 못했으면 이건 안 한 거고요. 보통. 정말이네. 저 얘기를 좀 학창 시절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영상만 보면 거의 천재인데요, 지금.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표정 많아. 부모님한테 핑계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엄마, 나 원래 머리가 나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데는 크게 뭐 일단은 문제 없을 정도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주저씨는 그렇고요. 홍진경 씨는 제가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이게 기억을 조금 담아두는 능력이 남들에 비해서 좀 많이 저하된 편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지신 건가요? 네. 이 경우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술을 많이 드셔서 뇌 기능이 조금 약해졌다. 그리고 아니면 뭐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약간 지능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능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선생님 마음이 안 들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선생님. 카메라가 지금. 4대 있어. 아, 예. 저하라고 써 있어요. 저하라고 써 있어요. 저하. 아니, 해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 할 말이고 안 할 말이지, 선생님. 정말. 사실 이거는 웃기려고 뭐 이렇게 뭐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그... 테마도 일단 좀 이렇게 손상이 있을 테마도 일단.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그. 선생님 나랑 안 맞는 거 같아요. 손상이 안 맞는 게 어딨어요, 제가. 나랑 안 맞으세요. 이 병원이 안 맞는 거. 근데 선생님 그... 고인 아니죠? 진짜로 기억이 안 나시는 걸 수도 있고.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보셨죠? 네. 약간 기억력이 안 좋지만 벼락치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벼락치기? 아니, 차라리 벼락치기. 아, 차라리. 아, 다행이다. 차라리.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제 해마가 많이 쪼그라던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 해마가 많이 아팠구나.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기억을 못 해낸 거였구나. 그러면서 해마를 좀 더 사랑해 줘야겠다, 아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해마도 불쌍하고 사실 나도 불쌍하고 다 안타깝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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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